오늘의 판매도 돼지고기 www.pamu.com 쫄깃하려면 carbving 치즈 치즈 elite 구 она 고춧가루 와 찹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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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이 한번 웃어주세요 내 밥도 먹을래? 응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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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먹으면 밥 못 먹을 거 같아? 그거 밥 먹어 맛있네 아니 밥도 먹으면 고기 못 먹을 거 같아? 응 그만큼 돼지갈비 4인분이 양이 많습니다 갖고가 반 됐어 내 보고 반을 갖고 가래 오 저런 대인배를 봤나 대김치 대김치 2만 3천원에 돼지갈비를 배 터지게 먹고 나갑니다. 2만 4천원에 돼지갈비를 배에 넣는다. 2만원에 돼지갈비를 배에 넣는다. 간다 간다 이거 빨리 같이 먹어야지 뭐야 나나 하잖아 다무 왜 이래? 배부르냐? 왜 택다인 양보를 하고 그래 자 밥은? 밥은? 자자자 야야 밥 한술만 더 더 밥 한술만 더 더 야야야 한술만 더 먹어 한술만 먹어 밥 한술만 더 먹어 자 야 야 야 어허 왜 이래 크게 뜨거 크게 크게 뜨거 어허 왜 이래 더 더 더 더 그렇지 마이무라이 돼지갈비 돼지갈비 뼈다귀 돼지갈비 뼈다귀 두둥 뚱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첫 번째 빼다귀는 복부인 뜯었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요 갈비 누가 뜯을 것인지 자 복부인 뭐하는 뭐합니까 청소해 주고 있습니까 더 먹을래 어? 우리 더 먹자 안 돼 안 돼 어 뽑아 하면 안 돼 사자마 오버하면 안돼 자 밥하고 자 자 배터리까지 다 먹어 된장도 시원하게 먹고 자 된장도 시원하게 먹고 자 그렇지 그렇지 두둥 상추 쌈에 싸먹어라 그렇지 딱 제대로 하나 싸가 그래 두두둥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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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마늘까지 하나 굽고 있습니다 돛대기 때문에 저 복부인의 진지한 표정 한 10년만에 보는 것 같네요 돌격 앞으로 쿰척쿰척 쿰척쿰척 어우 아주 좋습니다 갈비 떠들어주세요 갈비 갈비 떠들주세요 예 예 요리조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갈비 갈비 예 아주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이 마지막 갈비이기 때문이죠 사회장 사회장 따줄까 응 사회장 따줄까 네 예